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옴브레인TV의 서가선 입니다. 오늘 저희집 바깥에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소리가 들려서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남쪽이라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한겨레 웹진의 기사 인데요. 맞나 한겨레? 어디있지? 한겨레 웹진이고 보시면 유혈모기는 어떻게 남의 도구로 독사가 됐나 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유혈모기라는 뱀 있는거 아셨습니까?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본적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장흥 인데요. 여기서 유혈모기 가끔 본적이 있는데 예쁘더라구요. 색깔도 뱀 자체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일 것 같은데 어쨌든 유혈모기가 독을 얻는 방법이 막 변하고 있다 뭐 그런 소식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거를 알아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전에 유혈모기가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유혈모기가 한마디로 꽃뱀? 꽃뱀? 꽃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게 색깔이 예쁘죠. 화사합니다. 그래서 몸 길이는 0.5에서 1.5미터고 국내에 사는 뱀 중에서는 대형이고 우자치와 더불어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노년들 중에서는 이 뱀을 화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꽃뱀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됐라고 합니다. 원래는 꽃무늬가 있는 예쁘게 생긴 뱀이다. 저도 이거 봤습니다. 여러분 봤어요. 근데 가까이 가기엔 좀 무섭더라구요. 먹이는 개구리와 도동령 같은 양서류다. 두꺼비를 잡아먹는다고 했는데 독을 두꺼비에서 얻는데요. 그것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래 독사가 아니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고 엄연한 독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가까이 가지지 마시구요. 일본에서는 이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생겨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금니 부위에 독니가 있다. 그래서 어금니는 보통 그 뱀들은 앞에 있잖아요. 뒤에 있는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꽉 물리지 않는 이상 독이 퍼지는 경우는 없는데 꽉 물리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독사들이 사람을 만나면 잘 도망가지 않고 사람을 경계하는 반면 유혈모기는 될 수 있으면 도망간다. 그래서 이러한 점 역시 유혈모기가 독사라는 사실이 늦게 알려지는데 한몫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니까 쟤는 독이 없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혈독을 사용하는 독 외에도 수동적 방어 수단으로 별도의 독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위협을 받으면 목을 넓게 펼쳐서 위협하면서 공격을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이 부분에 추가적인 독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신기하다. 이 부분을 공격받으면 피부가 찢어지면서 독이 외부로 흘러나온대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외부 독주머니가 있어서 일부러 목을 부풀려서 공격을 하게 하고 거기를 공격해서 물면은 오히려 독에 노출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격 안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목을 부풀리고 머리를 치켜야 되는 위협 자세를 보면은 코브라 같다고 합니다. 아.. 아..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생각보다 위협한 동물이라고 하고요. 위기탈출 넘무원이라는 방송에서 독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내보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나마 성격이 온순하기 때문에 위협은 크지 않지만 사람이 접근하면 목을 납작하게 펴는 위협 자세를 취하거나 먼저 자리를 피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역시 뱀은 뱀이라서 정력을 추구하는 한국 아저씨들의 손에 희생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도.. 뱀을 왜 먹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도 여러분 군병원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군병원에서 뱀 잘 먹고 뱀 잘 익혀 먹지 않고 와가지고 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피부를 뚫고 기생충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우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지 드시지 마십시오. 됨만하면.. 그죠? 야생동물은 기생충 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로드킬. 우리나라에서 로드킬을 가장 많이 당하는 뱀이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양서류이기 때문에 농지 같은데.. 그죠? 여러분.. 논 같은데 많이 몰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거예요. 저.. 많이 봐요. 저 지금 장흥이라는 곳에서 사는데 바로 옆에 논인데 여름이면 개구리 엄청나게 울거든요. 근데 밤에.. 밤에 나가면은.. 밤에 제가 헤드램프 끼고 이렇게 별 보러 잠깐 나가기도 하는데 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게다가 뭐.. 사이즈 작아서 만만한지 1960년대에는 동네 초딩들한테 나뭇가지로 만든 막대나 돌멩이에 두르게 맞았다. 사망하는 안습한 일도 많았다. 참 어린애들 보면.. 그쵸.. 개구리한테 돌 던지고.. 잔인한 거.. 애들 많죠. 그렇다고 하고.. 우리나라에 사는 뱀 중에서 유일하게 초록색을 낀다. 그래서.. 야산에서 초록색 뱀을 보면 걸리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여기가 초록색이라는 거죠. 여기 앞이.. 빨간색.. 음..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사에요. 기사. 보면.. 유혈모기는요. 녹색 바탕에 붉고 검은 점이 교대로 지켰다. 그래서.. 꽃뱀이나 화사 등으로 불린다. 이 뱀은 독이 없는 뱀으로 종종 잘못 알려진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두꺼비로부터 독을 얻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꺼비 피부에 독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나 주로 동남아에 26종이 사는 유혈모기 속 뱀 가운데서는 두꺼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반딧불이 애벌레로부터 독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반딧불이 애벌레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작년에 아마 올렸던 동영상 중에 반딧불이 애벌레 사진이 있어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것도.. 되게.. 반딧불이 유충도 되게 포악한 애인데 이걸 잡아먹으네요. 그래서 두꺼비가 느리게 어슬렁 걸릴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피부도구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험 없는 포식자가 통째로 삼겼다가는 독성 스테로이드가 심장에 치명타를 가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저.. 저 작년에 이것도 유튜브 동영상 제 동영상에 올렸거든요. 저 채널에.. 근데 저 막.. 진짜.. 미친듯이.. 두꺼비 만진 적이 있는데 술에 취해 가지고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조심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역시 무식하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무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너무 무식해 가지고 두꺼비 막 만졌다가 물론 피부염에 걸리진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복잡한 화학물질인 독을 힘들게 만들기보다 남이 만든 것을 가져다 쓴다.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 이런 동물들 많죠. 그것도 누구죠? 그 뭐지? 그.. 보가지? 보.. 보거도 이런거죠. 보거도 이렇게 다른 것 잡아먹고 독을 쌓아놓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는 유혈모기는 주식이 개구리인데 두꺼비를 잡아먹기도 해서 피부독쌤에 보강한다는 거죠. 어금니 뒤에 있다고 그랬지. 아까 전에 그죠? 독쌤이 야 이거 잘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토대 생물학주자든 국제연구진은 동북아 중국, 일본 인도, 미얀마 동남아까지 그죠? 널리 분포되는 유혈모기 속 등 지렁이를 주식으로 하는 뱀들 지렁이를 주식으로 하는 뱀들인데 피부에 두꺼비 독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래서 독서 분석과 실험하고 해부도 해봤겠죠. 그런 결과 이들이 반딧불이 애벌레를 잡아먹어서 두꺼비 독서를 얻는다. 그 반딧불이 애벌레와 두꺼비 독서와 무슨 연관이 있나보죠. 어 재밌다. 왜 그럴까요? 음 그래서 이번 연구로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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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포식자가 먹이를 척추 동물에서 무척추 동물로 바꾸면서 방어용 도구로 쓸 똑같은 화학 물질을 확보한 첫 사례가 밝혀졌다. 그러니까 개구리를 먹던 동물이 이제 지렁이를 먹게 됐는데 지렁이를 먹는데 그 지렁이를 먹는 애들은 반딧불이 무척추 동물이죠. 그래서 그거를 먹어서 두꺼비 독을 얻는다. 와 이런거 뱀 가운데는 주먹이를 개구리에서 지렁이로 바꾼 종이 적지 않다. 지렁이는 개구리보다 흔하고 널리 분포하는 데다가 길쭉한 몸 형태가 삼키기 쉽기 때문이다. 빨아먹으면 되니까 신기하네 개구리를 먹던 종이인데 원래 이거를 먹게 됐다는 건가 와 그래서 개구리를 먹는 종들은 두꺼비를 먹어서 독을 얻는데 지렁이를 먹는 종들은 파이어플라이 라바 저기 뭐지 반딧불이 애벌레를 먹어서 독을 얻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신기하다. 그래서 덩치가 작고 색깔이 밋밋한 이 뱀들은 머리도 가늘어서 지렁이처럼 가늘고 긴 먹이를 삼키도록 진화했다. 그래서 지렁이와 달팽이를 주로 먹는데 이 동남아 유혈모기들은 지렁이를 가장 좋아했고 개구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먹기 힘드니까. 그죠? 반딧불이 애벌레를 즐겨 먹었다. 그래서 표본에서 위장 내용을 분석했더니 반딧불이 애벌레가 들려있었다. 그래서 두꺼비를 먹지 않았는데도 유혈모기의 피부샘에서는 부파디에 부파디에놀라이드가 검축질됐다. 야 재밌네요. 두꺼비와 반딧불이 애벌레에서 분비한 동물의 화학성분은 대체로 비슷했다. 야 신기하다. 이거 그러니까 두꺼비를 그러니까 개구리를 먹던 유혈모기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개구리를 먹잖아요. 걔네들은 두꺼비를 먹어서 독을 얻는데 동남아시아의 애들은 두꺼비를 먹기가 힘들어서 지렁이를 먹게 돼서 지렁이를 먹게 되는데 그럴 때 그러면 저기 뭐지 그 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두꺼비를 먹을 것이냐 그러면 두꺼비도 먹기 힘든데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대안으로 찾았다는 게 바로 그거라는 말 아닙니까 반딧불이 애벌레라는 얘기 아닙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야 이거 어떻게 찾아야겠냐 이거 진화랑 놀랍네요 이거 좀 우리나라랑 다르게 생겼네요 그죠 그죠 동남아 유혈모기는 우리나라과는 다르게 생겼네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연구지자들은 반딧불이 애벌레가 지렁이처럼 몸이 길고 부드러워서 먹게 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독소 자체를 단서로 반딧불이 애벌레를 먹게 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 예를 들어서 뭐 맛이 좀 비슷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뱀은 화학물질을 감지해 먹이를 찾는다 그래서 이 세비츠키 교수는 이 유혈모기는 전혀 다른 먹이를 먹게 되면서 방화물질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이를 보상하려고 하는 대안을 찾아서 그쪽으로 진화한 놀라운 진화 사례다 야 이거 진짜 놀랍다 여러분 저는 진짜 이런 생물학 생물에 이런 다양한 진화를 보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야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진화할 수 있지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생명체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뉴스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더 재미있는 지식으로 찾아뵐 테니 혹시 채널에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여러분